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에이린이에요! 그릭마켓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브라이언이 쉬려고 했던 에르메스 바운싱 스니커즈를 에이린이 사이즈를 공지를 안 해드렸어.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의 노림수였다. 사이즈를 얘기를 안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방금 들어와야 사이즈를 알 수 있게. 그쵸? 저희는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사이즈는 곧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다녀오신 건가? 아닙니다. 여기 저는 약간 최대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경매님을 구글 해보니까 경매사분들이 다 이러고서 이거 하고 계시더라구. 저거 더워 죽겠어. 홈쇼핑 채널 된거에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시켜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볼 자신은 있습니다. 잠깐만 너무 빨리 있어요. 경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신발 포개하고 사이즈 포개하고 어떻게 사게 되는지 살짝 얘기하고 이제 경매를 7분으로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에르메스 바운싱 스니커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맞이 컬러 장사하는 거 같아. 회색에 노란색에 흰색 뒤에 이렇게 이쪽에는 여기 앞에 위치가 있어. 이렇게 회색으로 밑창 깨끗합니다. 거의 안 신었다고 볼 수 있죠. 청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소재 같아요. 앞에는 약간 스웨이드 여기 부분은 스웨이드로 되어야 돼요. 이게 제가 사이즈가 40 사이즈입니다. 그 에르메스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게 57.6mm이래. 이걸 제가 언제 구매를 했냐면 작년 8월 6일에 하와이 에르메스 매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비행기 타기 바로 딱 2시간 전에 뭐라도 하와이에서 기념품을 남기고 싶어서 샀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없는데 그때는 맞았어. 그냥 좀 약간 저기 다이어트도 하고 슬림하기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 아 제가 겨울에 좀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바이크로운이 됐어. 260이 신으면 신을만해. 평범으로 브라이언 사이즈는 265에요. 어쨌든 저희가 신을 수는 있어.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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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느낌이야. 약간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또 다른 바우징이 됐거든. 미쳤나 봐. 이거를 너무 예뻐가지고 양발에 이렇게 하나씩 신고 에린아 나 뭐 살까? 뭐 살까? 이러다가 에이 뭐 두 개 나 사지 뭐 이러고 샀는데 얘는 40 반이야. 그래서 얘가 사이즈가 그나마 좀 괜찮았었어. 근데 나는 색깔이 이게 더 괜찮은 거야. 작죠. 고슴을 얄신했지. 그때 여행지여가지고 좀 홍보여서 잘못 샀어. 그때는 그냥 신는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요. 일단 상태 체크 들어갑니다. 상태에는 엄청 깨끗해. 완전 깨끗해. 발냄새 안 나요. 진짜 새신물 냄새나 봐봐. 약간 파리 파리 냄새나. 얼마 주고 산 거냐고 가격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구매를 했고요. 하와이몰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한 850불 정도 한화로 하면 한 105만 원 정도 근데 플러스텍스로 하면 좀 더 비싸지지 않아요? 좀 더 올라가겠지. 근데 한국에서는 백화점에서 정시가로 얼마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없어. 다섯 신어보려고 해도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리셀가루가 조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뭐 한 17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팔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정시가격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산 가격은 텍스 전 850불 정도 됐다. 한 돈 빼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몇 번 못 신었다. 한 세 번 신었어. 한 번 신을 때 30만 원씩 이렇게 내고서 바닥 부분에 사인해주세요. 팬이라 사인도 받고 그리고 대파리 방지. 요즘 대파리가 조금 많죠. 어떻게 사인 한 번 해. 그래서 이렇게 슈퍼챗으로 일단 1,100원을 소신 분들이 경매 참여를 하실 거고 경매 시작하면은 7분간 경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호가를 이제 이제 만 원 단위로 이런게 할 건데 예를 들면은 전 11만 원이요. 전 12만 원이요. 전 13만 원이요. 전 13만 원이요. 14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슈퍼챗을 쏘는 게 아니라 챔챙창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챔챙창으로 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딜레이가 있으니까 마감이라는 글씨를 띄울 거예요. 제일 높은 호가를 부르신 분들한테 낙찰이 되는 겁니다. 500원 단위로 하면은 뭐 낡아는 탈 거 같고 오늘 경매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신발을 사는데 보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릭마켓 에르메스 바운싱 KX 스니커즈 시작했습니다. 저 10만 원에 시작합니다. 10만 원에 시작합니다. 11만 원 나왔습니다. 정병균님. 만 원 단위로 올리셔야 돼요. 만 원 단위입니다. 12 주말 사회부인 13만 원이다. 손원진님 15만 원 나왔습니다. 넘머님 17 헬리월드 18 시끄러워. 18 올라왔습니다. 19만 원 올라왔습니다. 19만 원 21만 원 나왔습니다. 21만 원 나왔습니다. 김현진님 23 24 25 자 나오고 있습니다. 2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쩜님이 27만 원 쩜님이 28만 원 이상한 사람들이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그런 사람들 우리 너무 약간 탄대 같아 보이나봐 저 오빠 좀 몇 만 원 몇 만 원 이거 하지마 잠깐만 빨리 봐 최중동님 32 김미안님 32만 원 나왔습니다. 40만 원 네 40만 원 40만 원 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5만 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너무 과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돈 벌자고 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지금 좀 너무 비싸니까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100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우리 모두 일요일 밤이에요. 내일 우리 출근들 해야돼. 정신 차려. 진정들 하세요. 네. 진정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카드 할부 안 됩니다. 일시불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큰 금액입니다. 지금 68만 원에서 77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좀 워워 하셔야 돼요. 1분 남았습니다. 58초. 57초 가고 있습니다. 지금 8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싸요. 약간 진정. 38초 남았습니다. 36초가 날려가고 있고요. 이제 20초가 나잖아요. 18, 17. 3. 2. 3. 10초 나갔습니다. 승용주님 88. 제가 마감을 외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땡. 마감. 마감 넣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7분으로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가격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5분으로 줄일게요. 네. 무조건 만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경비 시작했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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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천천히 올려주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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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에 180이 올라와 있어요? 뭐 170에서 180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예요. 저도 돈 벌려면 당근으로 하던 뭐 할 수 있는데 나는 구독자님들한테 싼 가격에 해서 친해졌으면 좋겠고 플러스 보유수 우리 영상 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야 이런 놈들도 있네? 이러면서 얘네 다음번에는 또 뭘 찍을까? 이러면서 또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또 봐주시고 그런 거를 좀 기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리셀 하실 분들 나가주세요. 아무래도. 여기 진짜 뭐 적어놓을까요? 뭐라고? 브링블링. 진짜 리셀을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되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난 이거 정말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계속 팔고 싶기 때문에 박용은 님. 브라이언 잇몽우스 한번 보여주세요. 60초가 나왔습니다. 광고 보시고 오시죠. 맥나일리 님 50. 30초 남았습니다. 30초. 태규성 님 50일까지 보고 있어요. 태규성 님 50일. 여러분 걸리지 마요. 그만. 그만해. 15초 남았습니다. 9 8 7 그만 홀려요. 그만. 100만 사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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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а и 2 1 저희가 한번 볼게요 실시간 채팅! 아 그러니까 실시간 채팅인데? 얘가? 실시간x3 제가 확인할게요 다들 이번에는 또 춥다춥스님이 저기 하셨다고 하는데 인터넷 선로마다 다르게 올라갑니다 저희는 SK 쓰고 있는데 저희 선로에 맞춰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이게 어떡해 이게 이재동님이 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캡쳐를 해주신 걸 봤는데 마감 위에 이재동님이 61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 여기는 아 참 홍준님이 20만 원을 써주셨는데 왜요? 아니 왜 왜? 아 그러지 마세요 저희 뭐 물론 놀다 갑니다 아 그래도 일요일 밤 즐거우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긴 하죠 감사합니다 홍준님 덜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뭐.. 좋은 레스토로 가게 되는 건가? 네.. 라이브 영상 저장하시면 실시간 채팅 다시보기 남는 걸로 아는데 그걸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혼선이 많기 때문에 녹화 화면으로 저희가 마감 바로 위에 올바른 방법으로 채팅을 해주신 분 슈퍼챗을 쏘시고 만 원짜리 호가를 올려서 제일 높이 부르신 분을 저희가 유튜브 게시물로 캡쳐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주시면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소급을 안 해. 그분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우 잘한다. 됐어요 됐어요. 지금 누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추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일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번에도 블링마켓이 저희가 잡혀있나요? 잡혀있죠. 잡혀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좀 에린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이즈가 진짜 작아서 사실 큰 게 없어. 그래. 40 사이즈에 산 내가 죄인이지? 누군 탓해?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에린이 브라이언 나 이거 다음번에 블링마켓에 내놓을 거야. 이거 이것만 해도 다 뭔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 이제 명품들이 엄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기도 하고 해외 못 나가시니까 이제 명품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오픈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리셀가도 엄청 올라가고 예를 들면 샤닐 가방이 7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천만 원에 팔고 에르메스는 이제 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 팔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뭔가 진짜 그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들고 내가 매장을 가도 물건이 없고 그 금액을 훨씬 호가하는 금액으로 주고 사야 되는 억울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방을 당근마켓에 내놓을까? 아니면은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김고만큼 사고팔고 하는 약간 그런 데서가 협찬이 들어왔는데 이걸 할까 하다가 그냥 무익마켓에 내놓겠다. 왜냐면 리셀가로 너무 올려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를 취지를 해친다고 해야 되나? 공사수설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싫어가지고 조용히 얘기해. 그거는 그게 좀 싫어요. 너무 싫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오빠 그래서 뭐 한다고? 이거 바로 들어오는데 나는 그냥 그래서 뭐.. 야.. 엘린이 또 이 자기 주장을 되게 잘 펼치네. 되게 세게 얘기하는 편인데 나중에 동대표라도 한 번 해라. 아 잘하는데? 너무 싫지 않아요? 내가 샨 진짜 너무 갖고 싶어. 샨의 가방이 있어. 근데 매장 가면 없고 오픈번에 막 해야 되는데 리셀 샵에 가보면 그게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막 인스타에 보면은 뭐 연락주세요. 막 색깔별로 막 다 올라와. 막 검은색, 파란색, 흰색 뭐 다 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브릭 마켓에 아 다음번 다음번 공개할까요 여러분? 아 다음번에 다음번에 공개할까요? 잠깐만 보여줄까? 잠깐만? 이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못됐다. 이거예요. 오! 눈썰미들이 또 이게 45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매장에서도 훨씬 올랐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한 100만원 넘게 올랐어요. 아 진짜? 정말 갖고 싶으신 분들 을 한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셀 하는 사람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거 없나요? 날짜는 사실 아직 저희가 그렇게 딱 정하진 않았어요. 이게 또 빠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 웅지를 저희가 올릴게요. 그리고 아이템 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또 농 한번 뒤져봐야지. 농 한번? 오늘 좀 재밌으셨어요? 아 나는 지금 뭐 하도 떠들어갖고 이제 목이 아파갖고 내일 목이 좀 갈 것 같긴 한데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이렇게 떠들어 했으면 그러면 된 거지. 일요일 밤 사실 이렇게 처져 있어갖고 하 내일 호소하게 됐다. 아 그래도 일요일 밤은 저희 잘 볼 것도 없고 저희 개콘도 없고 그랬는데 아우 에린 브라이언 이렇게 떠드는 거 보니까 또 한 시간만 재밌었는데 이런 거 했었으면 좋았길 바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아 그럼요. 들려주세요. 저희는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다들 진짜 고생 많이들 하셨고 다님도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수고했어 여기 땀봐요. 아 좋아지. 냄새가 너무 많아. 아니 장난이야. 장난. 난 냄새 좋아해. 오빠 냄새. 저희가 다음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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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 잊시다. 제발 팔로우 미. 제발 팔로워.